저는 이제 교회에 나온 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진짜 좋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운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면서 불만 같은 거 없나요? 불만? 직업에 대해서 직장 상사나 경영자 보스를 보면서 불만을 느낀 적은 없습니까? 직장 상사 관계에서 어렵거나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는 없어요 저는 목사님이 이걸 보시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그러면 학교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환경이나 내 가정이나 나라나 정치나 교회나 우리 공동체나 불만은 정말 없습니까? 어떻게 불만이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사람은 그렇다면 불만을 갖게 되는 걸까? 왜 불만이 생길까요? 제가 잘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언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이 생깁니다 가진 것을 잃거나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불만이 생깁니다 비어있는 무언가가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갖고 있었던 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믿고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연약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실까? 혹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한 적은 있지만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그 고백이 시들어가는 청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좋아하고자 하는 이유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좋아하고 싶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번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좋아하는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유명한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제자였고 사네드린이라는 어떤 정치 제도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유대교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을 죽이러 국경을 넘어서까지 가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심지어 잘못된 신앙이라고 판단된 사람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면서 자기 옷을 벗어놓기도 했습니다 책임감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우리의 용어로 한번 좀 풀어드릴게요 바울을 우리나라에 빗대서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이었냐 서울대의 가장 뛰어난 교수의 제자였고 박사학위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소유하고 행정부의 고위관료나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국내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동포들까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내외를 열심히 뛰어다니는 아주 부지런하고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인생의 태도는 여전히 똑같아요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적이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의 방향성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까 있었던 그 사내들이라는 공동체에서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암살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를 가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온 민족이 바울을 죽일 생각만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화가 있었냐면 한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거의 시체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성 밖으로 바울을 던졌는데 바울이 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나 너무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불만이 있었어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불만이 있었고 무너진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너무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안 힘든 게 아니었구나 믿음이 있다고 인생이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을 어떻게 이겨낸 걸까 이길 만한 고난이라 이긴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죽고 싶을 정도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내려놓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선배는 어떻게 이겨낸 것일까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불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봅시다 불만이 해석이 되는 믿음 그렇게 모든 게 대단했던 바울이 한 가지 솔직한 고백을 했죠 자기의 어려움을 뭐라고 표시를 하냐면 가시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가시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렇게 끝이 낚시바늘같이 구부러진 가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바늘이 어떻게 하죠 이게 생선 바늘 같은 건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살속을 더 파고드는 바늘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버둥거릴수록 입을 파고드는 성질이 있는데 사실 사람이 넘어지고 힘들고 괴로운 건 큰 고난이 있을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해결되지 않는 이 작은 바늘 같은 게 우리 인생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가치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시하냐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육체의 가시이기 때문에 바울을 괴롭힌 몸에 질병이 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엄청 고민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대다수의 해석은 그게 눈병이었을 것이다 안질이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바울이 사역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하는 사탄의 유혹과 같은 어떤 몸을 연약하게 하는 다른 질병이었을 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라고 자세하게 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서 앉은 뱅이를 일으킬 때 그 앉은 뱅이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갔다 어디가 아팠는지를 자세하게 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읽은 것처럼 바울이 어떤 질병으로 아팠다라고 기술하지 않고 그냥 육체의 가시야라고 얼버무리면서 끝나는 듯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일까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육체의 가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정시키지 않고 확장시킬 수 있어요 만약 바울이 힘들었던 게 안질이면 다른 육체의 가시는 별로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육체의 가시라고 해버리니까 안질도 우리의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고 다른 질병들도 다 육체의 가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를 매일 괴롭히고 좌절시키고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있을 겁니다 한계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줘도 진짜 내가 더 잘 살 것 같은 그런 가시가 여러분들한테 있을 겁니다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이것만 치워주면 하나님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바늘 같은 가시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시력이 될 수도 있고 알러지가 될 수도 있고 피부 병이 될 수도 있고 관절이 될 수도 있고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나태함이 될 수도 있고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갈 수 있는 인생인데 진짜 낚시바늘처럼 하나가 나를 확 꽂아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가시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작은 것 때문에 주저앉게 만드는 가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 가시 좀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눈물로 나아가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짜 애써서 카톡을 보냈는데 무참하게 익십당한 기도들이 있는 겁니다 익십된 기도들이 불만이 되고 슬픔이 되고 분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8절을 보면 이 가시를 떠나가게 하기 위해 세 번 강구했다고 해요 이게 그냥 세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3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40일 특세 같은 40일 금식 기도와 같이 정말로 대단한 기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기도를 했다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기도응답이 도대체 뭐길래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할 때 내가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때 문제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문제 해결되는 거 기도응답 맞습니다 너무 많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 기도응답이 맞는데 또 다른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석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가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만 자만 자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영적인 경험도 컸고 체험도 컸기 때문에 자만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특별해 대단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도 갑자기 낚시바늘 같은 가시가 자기를 훅 찌르는 거예요 아 나도 연약하지 나도 별거 없네 아 너무 힘들다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좌절이 아니라 사탄의 사저처럼 누가 봐도 저주스러운 그 가시가 사실은 저주야 잘못된 거야 불행이야 라고 쉽게 해석하고 결론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만스럽고 누가 봐도 저주스러운 그 가시를 바울은 무엇이라고 해석하느냐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내 삶을 무너뜨리고 거슬리게 하는 저주 같은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니까 이게 감사가 되고 은혜로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었던 그 가시를 아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신 거구나 라고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혹시 여기 알러지 비염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요새 거의 없어요? 있죠? 저도 진짜 심한데 중학교 때 생겨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하고 말을 할 때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나고 찬 공기 쐬고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 하면 휴지를 반드시 챙겨야 돼요 코가 막 흐르니까 설교하다가 잠자기도 힘들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뭐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좋은 약이나 영양제 있으면 다 사 먹어봤어요 그래도 한시적이에요 괜찮아지다가 또 금방 비염이 심해지는 겁니다 치유 집회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받고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해 초에 제 비염이 해결된 게 아니라 해석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임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해 주시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유있게 예배당 앞에서 여러분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본당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예배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 봤는데 노숙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나보다 저쪽에 가서 앉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희한하게 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코가 꽉 막혀가지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위임 목사님이 아 송 목사님 애들이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난 냄새가 안 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훈련해야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난 냄새가 안 나니까 근데 그 주에 수요일 직장인 예배 후에 예배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빵을 나눠드렸거든요 코로나 전이라 빵을 나눠드리고 있었는데 다 나눠드리고 한 분이 저한테 말하시는 거예요 아 송 목사 되게 비위가 좋네 근데 저 비위 안 좋거든요 왜 그랬을까 했더니 그 성도님들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 노숙자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되게 심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코가 막혀가지고 냄새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저 비위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의 냄새를 못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목사라는 사람이 교회에 온 누군가의 냄새 때문에 피하고 얼굴을 찌푸린다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겠구나 진짜 찰나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차별대우를 했을 수도 있겠구나 볼 것도 눈을 가려 못 보게 하시지만 내 코를 가려서 차별대우를 안 하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비염은 내가 무조건 없애야 되는 것 저주스러운 것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그때 비염이 감사가 됐어요 하나님 내 코를 막아주셔서 차별대우를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신기하게 비염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도 그 깨달음 때문에 악취가 나도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순간에 얼굴을 찌푸리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조심해야겠다 혹시 이분이 상처받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나에게 갖고 있는 이 가시 같은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해석할 힘이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해결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두신 그 가시를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가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밖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의 가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깨닫게 하는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울타리의 가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몸에 박혀서 살을 썩어가게 만드는 가시는 뽑아내야 되지만 목자의 품을 벗어나 죽음의 위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양들에게 위험을 막아주는 울타리의 가시는 더 튼튼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불만을 해결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불만을 은혜로 채우는 믿음 근데 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불만이 있는가 하면 가진 것을 잃어서 생기는 상실감으로 인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해도 떠나지 않는 가시가 자기의 교만을 물러가게 됐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바울의 은혜가 조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가졌던 걸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누렸던 걸 다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안정적인 삶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권력을 잃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삶을 하나님은 은혜가 조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힘이 다 빠진 게 은혜라고 하시는데 분명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바울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는 믿음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돈으로 해결했던 것들 인맥으로 해결했던 것들 다 못하게 된 건데 그게 왜 은혜가 될 수 있을까? 믿음으로 바울은 자기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능력이 약해진 데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약한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약한데 온전해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약한 걸로 끝나는 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끝까지 안 읽어진 거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약한 것에 예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머문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머문다라는 건 장막을 친다는 건데 광야에서 생활할 때 거긴 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멈춰라고 하시면 멈춰서 가장 먼저 뭘 했냐 텐트를 쳤습니다 그 텐트를 쳤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눈으로 보이는 텐트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삐 걸어가야만 하는 광야에서 멈춰서 장막을 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보이는 거는 어디서 보일 수 있느냐 내가 약해지는 데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멈춰서 텐트를 치는 게 바로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결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약해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가진 것을 잃는 게 시작입니다 왜?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될 과정은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랬습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잊게 만드신 것도 창조지만 오늘 이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잘 읽어보면요 창조하시기 전에 비우는 과정이 있으십니다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에 무슨 창조를 하시냐면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걸 물을 나누세요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신 다음에 그 가운데에 궁창이라는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공간을 중심으로 물이 구별되고 이 공간은 비어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물로 계속해서 가득 차 있었다면 어떤 변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물이 갈라지고 빈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서 해와 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빈 공간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더하시는 창조뿐만이 아니라 더하기 전에 비우는 창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채우기 전에 빼내시는 분이고 무엇으로든 꽉 차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마실 때 컵을 사용하시면 빈 컵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비워내고 씻은 후에 물을 담아서 마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것을 내 신앙의 삶에 적용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거죠 담겨져 있는 걸 빼는 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담겨져 있는 걸 빼는 걸 너무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비워내는 게 힘든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무언가를 잃어본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청년이 있다면 내 힘이 빠지고 물질이 빠지고 능력이 빠지고 관계가 빠지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 빠져나간 자리에 무엇을 채워 오셨습니까 그 빈자리에 우리는 분노를 채울 수도 있고요 불만을 채울 수도 있고요 욕심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좌절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워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것으로 채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어가는 그 자리를 성령님으로 채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광건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제 삶을 돌아보면 진짜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한 시간 기도해도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없을 때는 내가 평소에 하고 싶던 걸 막 해요 기도 안 해요 놀아요 근데 또 고난이 찾아오고 고민이 찾아오면 평소에 놀던 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평안할 때 내가 하던 것들 그걸 한다고 해서 내 고민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를 이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재미는 있지만 편하긴 하지만 안정적이긴 하지만 내가 어려울 때 내 고민을 내 불만을 해소할 힘이 여기엔 없구나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전히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한 어른의 말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인데 해표지증으로 팔다리가 매우 짧게 거의 없다시피 태어나신 분입니다 수많은 절망도 있었고 낙심 속에서 살아가셨는데 자살의 유혹도 여덟 살 때부터인가 아주 어려서부터 유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백한 한마디가 저의 신앙의 삶을 채우고 있는 거 있습니다 나는 내 존재의 목적을 찾았다 불 속에 던져지는 고통에 있다 하여도 그의 딸은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팔도 다리도 없는 저를 그의 손과 발로 사용하신다면 주님은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 누구도 사용하실 것이다 모든 인생은 목적이 있고 모든 인생의 순간은 필요가 있다라고 닉 부이치치는 해석을 해낸 겁니다 팔다리가 없어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팔다리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손과 발처럼 사용하셨다라는 게 닉 부이치치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일생 속에서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인생이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필요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린 인생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해결되지 않는 불만을 해석하는 힘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불만이 해석이 될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알 때 비로소 내가 비워져 가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연약함이 복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점점 더 전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연락이 안 되는 청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더 사랑해주고 더 아껴주고 싶은 청년들을 오히려 못 만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수련회, 마음껏 풍성하게 나눠주는 수련회 모여서 먹고 같이 놀고 더 친해지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알아가는 수련회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온라인 수련회 해주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고생하는 청년들이 생깁니다 노력한 만큼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문득문득 듭니다 지난주는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우면 걱정 때문에 깨고 그러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내게 복이구나 이 상황이 나를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청년들이 생각나는 만큼 청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줘야겠구나 하나님께 더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잘 살아내서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강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되는데 이미 경험했던 한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게 진짜 사는 길이고 이게 답인 걸 아니까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았던 기도들, 문제들 분노와 불만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을 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분노와 불만을 가진 채 여러분의 인생은 더 좋아질 수 없습니다 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이 나누시면서 빈 공간을 만드시면서 거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받고 싶습니다 해결받을 수 없는 못하는 문제라면 해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연이은 실패로 가진 것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실패되고 직업이 실패하고 잃어가는 것들이 자꾸 생기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상실을, 그 비워짐을 분노와 불만으로 채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시간 주의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실패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의 삶들에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실해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아버지 나는 믿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가 아버지 그들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해석되어야 될 문제라면 해석할 수 있는 임들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할 것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문제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해결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나님 그것이 해석될 문제라면 해석될지어다 하나님 주여 그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해석할 수 있게 하라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이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을 꿇고 들어가는 아버지 빼니아 될 가시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를 더 안전하게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나를 잡아두실 물판이 가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불만을 가진 인생으로 불만이 커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이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보았듯이 불만이 감사로 고백되는 다시 일어서는 힘은 믿음 밖으로